저희 인수분이 하면 Y-X를 못 꺼져 못 꺼져 못 꺼져 A제곱-B제곱이 나오겠지 네 합창음식이 나왔나 나와요 소고봉이 된다 합창음식을 해야 되는 거구나 22.7은 B로 놓고 47.3은 A로 놓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A제곱 플러스 이거 두 배가 이거니까 2AB 플러스 B제곱이 나오지 네 그럼 몇이 돼 A 플러스 B제곱이니까 두 개 더 하면 얼마야 70의제곱이니까 4,900나왔나 나와요 슬픔 액 감사합니다.